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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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는 거요 그냥 막 그냥 그 멘탈을 부여잡을 수 아 그게 필요하다 요즘에 아니 그러니까 콜라본데 우리는 같이 가며 서로 상극이잖아 그니까 내가 던져 줄 테니까 알아서 뭐 아 그치 안 어울려 원래 아 맞아 어 맞아 그니까 봐봐 아우님 내가 아우님한테 뭐 바라고 뭔가 얻으려고 막 어떤 막 꼼수 피고 이러지 않잖아 아우님 그거 느껴져 내가 아우님한테 뭐 5박 5 아씨 한방에 그치 한방에 그치 아우 한방에 뽑아먹으려고 아 그러니까 아니 일단 치워갖고 빼먹어야지 뭐 어떻게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게 딱 근데 내가 주변에 보면 이게 약간 사짜들 있잖아 사기꾼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기꾼을 안 만나봐서 그렇게 사짜라고 하는 거요 내가 보니까 뭐 대현아우가 약간 사짜 같대 그 진짜 그 사람은 도대체 사기꾼을 안 만나본 거요 아니요 아 대현아우가 사기를 쳐봐야 1억이지 안구려 5백미터 90킬로미터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그렇지 몰라 그치 몰라서 그런 거야 어 맞아 당연히 나쁘지 그렇지 그 내가 나는 그랬잖아 어 아우님한테 얘기했잖아 속적으로 변호를 한다고 아니라 그 친구 저 그런 말 아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어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맨날로 새벽 4시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우님은 아우님은 다 잘라 버렸잖아 거리를 다 끌어 버렸잖아 그래 다 끌어버린 거야 길새 이상하면 다 끌어버리는 거야 연락 안하고